다음은 동대문구 소식입니다. 동대문구보건소가 11월 열린보건소 프로그램 토요 금연클리닉을 운영합니다.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금연 상담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연 보조용품도 함께 지원합니다. 오는 11일과 25일 토요일 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됩니다.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를 방문하기 전 보건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.